휴일에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.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전주 우아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55살 A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5명이 구조됐으며 소방서 추산 2,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앞서 오전 9시 반쯤 정읍 덕천면에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 3대가 충돌해 2.5톤 화물차 운전자 42살 B 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